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클래스 뉴스공감 오창익입니다. 정직한 뉴스입니다. 코너명이 정직한 뉴스가 된 건 정직하지 않은 뉴스가 많기 때문인데요. 한번 정직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기만 발언언론실천년대 대표 문의점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전에 대통령실에 지금 대변인이 없죠? 없습니다. 부대변인 이재명 씨 동명이인인데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변인이 오랫동안 공석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공석인 곳이 여러 군데죠.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변인만이 아니라 네. 영국 대사도 아직 공석이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장시간 공석인 것은 좀 이례적이죠. 왜 그런 건가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례적인 건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제다?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 사실은 장관들을 임명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자격미달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임명해야 될 사람들을 수백 명을 임명을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장관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니 이게 정부가 굴러가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보는 듯한 그런 기시감. 그래서 저한테는 익숙한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주는 정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최영범 홍보수석을 특보로 바꿨고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을 지금 해외언론 담당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재명 부대변인을 올리든지 아니면 누구를 빨리 임용을 하든지 이렇게 어느 자리를 비워놓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야말로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보직이잖아요. 그럼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요. 한국일보사설 이태원 참사 유족의 책임자 처벌 요구가 정쟁인가 이렇게 물었고요. 중앙일보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정쟁에 볼모가 된 내년 예산안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르네요. 김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쟁인가라고 물은 것은 정쟁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쟁거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와서 정쟁 삼지 마라. 한국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취한 사설은 한계라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민 뜻이다. 윤 대통령 받아들여라.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경향신문은 이상민 해임 선뜻고 국조를 흔드는 여권 국민과 맞설 건가? 그러니까 국민과 맞대결할 것이냐고. 단순히 민주당이나 정의당만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결정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는 비록 일부 욕을 먹고 있지만 국민의 대기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제1장 제1과는 다수결입니다. 문재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0.73%의 깻잎 차이로 이겼는데 이거 다수결 아닙니까? 그럼요. 이긴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무소불위로 모든 권력을 다 쓰고 있는데 국회야말로 182명의 압도적인 다수로 해임안을 건의를 했는데 이걸 즉각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문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네. 아니 저는 사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것과 이태원 참사 유적의 책임자 처벌 요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유가족들이 책임자가 누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지 왜 매년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 따라 유도 어떤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정부에서 했어야 될 걸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그걸 밝히는 일을 이제 대인민주주의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위임을 한 거고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별개의 물음과 별개의 의무를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유가족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냐 프레임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이 여당이라든지 정부 측에서는 자꾸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정치를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이쪽에서는 계속 법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져야죠. 하지만 저희는 일단 정치의를 향해서 왜 정치를 하지 않았는지 했어야 되는 걸 정부가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데 자꾸 이쪽에서는 대답을 법적 책임이 먼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두 번째지만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해임 건의안은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그러면 1948년 이후 여덟 번째니까 흔한 일은 아니네요. 그리고 해임 건의안은 과거에는 거의 100% 받아줬습니다. 첫 번째로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받아줬다는 건 예를 들면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해임 이전에 해당 장관이 사임하거나. 오죽하면 가장 강력한 군사 철권 독재 정치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조차 해임 건의안은 100% 다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당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5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거부했고 오늘도 두 번째 해임 건의안을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발로 차버렸다는 건 아예 응답을 안 하는데 이것은 설명도 해야 되고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국회가 대의기관이 결정한 것을 왜 거부하는지 묵묵부답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조사가 끝나야 책임이 있어야 책임을 묻는 거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일부 주장은 해봤지만 명백한 오늘 대통령실에 지금 해명도 없고 오늘 가장 악의적인 조관이 제가 다 훑어봤는데 중앙일보입니다. 일문 톱 제목이 무소불위의 182서 휴일 장관 해자만 강행 자 두 가지 지금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소불위. 과연 국회에서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무소불위입니까 무소불위는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없이 함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휴일에 해자만 강행. 언제는 국회 휴일 없이 일해라 이렇게 다그쳐놓고 휴일은 지금 회의기입니다. 국회. 그런데 휴일 날 이런 걸 강행했다. 요즘 중앙일보가 막 나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뜻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제가 예감컨대는 지금 ytn을 정부가 팔려고 합니다. 그렇죠. 민영화라는 거 하려고 하죠.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거의 결정됐습니다. 한정kdn이 이미 주식을 팔겠다고 확정했고 거기에 마사회를 할지 나머지 전부 정부기관들입니다. 그런데 한 20개 정도의 언론기관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환경 한국경제가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 경영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뛰고 있는데 중앙일보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편 이미 텔레비전 방송이었는데 네. 이거 욕심내릴만 합니다. 보도전문. 보도전문 채널이고 알짜기업입니다. ytn이 왜냐하면 무차입경이에요. 빚이 없고 자산가치가 약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네. 남산타워도 가지고 있고요. 남산타워도 가지고 있고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이걸로 사면 거의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장사 속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건 저는 중앙일보에 그동안 속성으로 봐서 매우 아주 확실한 장사 속 이걸 보이고 있다. 네. 그런 논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논조를 같이 하는 거다 잘 보이려고. 아주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네. 우리 문희정 평론가님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는요 자 이렇게 거부를 일단 하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다시 한 번 사실 처음에 탄핵소출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 거부를 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희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부가 왜 공석인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놔둘까요 라고 역대 이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이례적인 일들이에요. 한 번도 저희가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의문인데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적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뭐 탄핵소추로 가겠다는 건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렸으니까 탄핵소추는 저절로 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상민 장관이 책임선상에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리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상처를 덧나게 한 것도 많았고요. 아니. 뭐 정말 폼나게 이런 말 비롯해서 국민들의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삼풍백화점이랄지 성수대교랄지 페리오랄지 모든 사건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페리오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 즉각 물러났고 네. 서해 페리오 사건. 네. 안전사고가 나면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물러났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한 달 지금 14일 2주일이 됐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는 유족 158명 중에 87명의 유족 대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97명 어제가 97명이어서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가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과 완전히 맞서겠다는 것 그 뒤에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충안부등학교 설법대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아낀다는 것은 거의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간다는 것은 무리의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평론가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당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전부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뭐가 있나요 아니 뭐 측근들이 지금 구속됐고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온통 추정에 의해서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들 밖에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심지어 검찰 측과 입을 맞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원들만 나오고 그 사람들의 증언마저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자기네들끼리도 사실 입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재명 그러니까 전혀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부터 몸을 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몸을 사리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그분을 최대한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지금 여당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저는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의 어떤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예산안 이걸 계속 빌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국민 감세안을 제시를 하면서 정면돌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포장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여당 측이고 정부 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실 게 예산은 물론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는 게 좋았죠.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에 법정기관 안에 통과된 것은 2015년 21년 두 번뿐입니다. 전부 다 어떤 때는 보름 늦었고 어떤 때는 열흘 늦었고 심지어는 올해 말까지 통과되면 내년 예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예산안이 있으면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 아닙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어떤 예산안이 통과되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렇죠. 날짜야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야가 밀고 당기는 게 얼마나 삭감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언론들은 마치 이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들을 지금 다 떨고 있잖아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는요 예산안이 10달 동안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고정직원들 백악관 다 그냥 휴직했거든요. 셧다운했죠. 그때 루인스키가 나온 거예요 인턴이. 그래 가지고 섹스 스캔들이 생긴 게 그 바로 예산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10달을 안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안이 절대 통과 안 되면 전해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준예산이 편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큰일 아니니까 제발 언론에 호도되어서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신문이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사자성을 하나씩 꼽는데요. 이번에에는 과이불개 낯선 말이긴 한데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네요. 김기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과자를 한자로 쓰면 하나는 지나간 과거할 때 과자고요. 여기서 과자는 잘못할 과자죠. 과오할 때. 과오할 때. 과자를 쓰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자성은 과유불급 지나침은 오절함만 못하다 이런 건데 이 과이불개할 때의 과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고치지 않는다. 저는 이 사자성을 딱 보는 순간 교수들이 첫 번째는 아마 학술 논문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냐. 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술 논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권을 향해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조금 더 그 성장을 고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정치권 일반. 문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언론이 생각나던데. 언론이요? 네.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요. 제가 국제정치평론가잖아요. 되게 신기한 일이 뭐냐면 저를 찾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좋은 일이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꾸 그런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외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보도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언론을 못 믿으니까 외신에서 조금 더 공정해 보이는 외신에서 조금 더 저널리즘에 입각한 외신에서 보도하는 건 그래도 좀 믿을만 하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외신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건 우리 언론 입장에서는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40위권 하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16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언론 자유지수입니다. 시청 앞에 문재인 빨갱이 구속해라 이렇게 프레카드를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지수가 아니고 언론 신뢰지수 이른바 영어로 크레디빌리티 이 지수는 계속 추락 해 가지고 지금 이 정권에 들어와서 현재 oecd에서 꼴찌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평론가가 말씀하는 것처럼 의신이 궁금한 겁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과이 불기하면 떠오르는 사람 정치권 김건 이어서 또 언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었군요. 정치권 안에 포함되는 건데. 아 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셨군요. 아니 그래서 이런 말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정치권이라고 하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아서 올 한 해 동안 내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교수들이 이런 말을 고르지 않았나 했는데 하여튼 언론도 또 정치권도 살펴야 될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교수들의 이번 선택에서 1번이 과이 불기했고 2번 3번도 재미있어요. 두 번째 선택을 받은 것은 6개 밑창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덮을수록 더 드러난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경고성 있는 너희들 그렇게 감춰봤자 결국 영화에서 처럼 결국 다 드러난다. 이런 사자성어가요. 문과 숲이라는 것도 있는데 과어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잘못된 행위에 신흥한다. 이게 전부 우리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정치권이면 여야가 다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지만 국제 뉴스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문희정 평론가님 지금 라틴 아메리카 쪽이 들썩들썩 하는 것 같습니다. 룰라는 일단 대통령 당선됐는데 허기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취임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3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페루 이야기인데요. 페루가 어느새 탄핵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번에도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왜 탄핵의 나라가 됐냐면 우리는 의회 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의회 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페루라는 나라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면 정말 대통령이 뭔가 큰 죄를 지어 가지고 탄핵 됐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정치적 맥락 이라든지 상황들을 반드시 밑바탕에 깔고 어떤 정치적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페루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여기도 워낙 적폐의 카르텔이 굳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기업인들 사법부 법조인 소위 기득권층이 똘똘 뭉쳐 가지고.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은 누구예요 페두로 카스티오라고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의 정치 초보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원주민 출신. 흔히 얘기하면 좌파예요 우파예요 진보적인. 진보적인. 그러면 그런 카르텔에 의해서 탄핵 당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의회와 사법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지금 탄핵을 당했고요. 심지어 탄핵 가결되자마자 경찰이 체포당해서 구금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이분한테 쿠데타 혐의를 씌웠거든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탄핵 가결을 딱 하니까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사라져버린 거죠. 네.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 페루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페루 지금 헌법에 따라서 부통령이 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루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의회가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니들 마음대로 탄핵시켰냐. 시위를 엄청나게 벌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2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체포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 쪽은 계속해서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에 오른 부통령이 이 상황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2년 후에 조기 총선하겠다 대선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달래고는 있지만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겁니다. 페루 정치가 굉장히 혼돈인데 원래 거기에 일본계 후지머리가 또 대통령을 했죠. 그런 나라가 드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본에서 대통령을 모셔오다시피 한 그리고 그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혁정을 닮은 한 민주투사가 대통령을 한 적도 있었고요. 페루 정정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복잡 다단합니다. 페루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여러 나라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부터요. 쭉 이제 민주 정치를 200년 이상 해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인데 이건 역시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민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제국주의 수탈에서 오는 건지 어떤 건지 남미 전체로 볼 때는요. 이번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내년 취임이 확정됨으로써 이른바 핑크웨이브라는 남미 전체의 어떤 우익화 성향을 떨어내고 민주화의 물결이 굉장히 잘 안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를 전부 그렇게 됐죠. 그런데 페루는 그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단화입니다. 약간 이단화 같은 현상입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게 또 우리의 정치와도 통해 있는 면이 있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지켜보고요. 우리의 관심이 또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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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